세 번째 소식은 로또 20억 당첨이라니 꿈만 같은 일인데 너무 부럽습니다. 로또 20억 원 당첨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로또 1등에 당첨된 당첨자의 후기가 화제입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로또 1등 후기인데요. 작성자 A 씨는 1059회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총 20억 3,300만 원, 실수령액 13억 9,5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일용직 노동자였던 A 씨는 당첨금 수령 후 바로 빚부터 갚고 새 아파트와 중고 자동차를 샀다고 전했습니다. 나머지 금액으로는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고 남은 돈은 예금으로 넣었다고 합니다. 일용직 일 다니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조금 편하게 일하고 있다며 돈 다 갖고 나니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직도 일용직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A 씨는 특별한 꿈을 꾸거나 하지는 않았었고요. 자동 선택으로 복권에 당첨됐었다고 합니다. 자동 선택으로 복권을KEN 들으셨어요.